아 푸드차 분들 푸드차? 비푸브예요? 네 잠깐 잠깐 입푸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뱀 뱀 뱀 영상 촬영하는거에요? 네 유튜브 하세요? 네 구독자가 너무 많지 않은데 구독자가 너무 많지 않은데 몇명이에요? 한 6천명? 6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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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5천명 5천명 4천명 10천명 4천명 9천명 2천명 3천명 20소 2천명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진짜 다녀요 응 진짜 다녀요 너무 다녀 이거 희뿔이잖아요? 다큰식 2주에 한 번 해요 2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요? 어 네 맞아요 이거 거기서 하려면 진짜 희뿔다 희뿔다 음 으음 라면 얼마큼 잘랐냐? 안 흘렸어 아하하 아 그거는 여기까지 살았어요 이만큼 안해 이만큼 안해 해볼래요? 네 네 이렇게 요거 원하게 된 것보다 사이상 미치고 아 아 네 아 아 아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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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랫게 이쁘네 저거보다 살짝 올라가요 네 어 어디야 이쁘 어디다 사는 거예요? 저희 운동 운동인데 운동 아 아니 어 어 진짜요? 응 운동에서 이렇게 한국 운동에서는 운동에서는 요즘 애들은 맘상은 좀 많이 좋아하세요 아 맘상은 멍붙을 수 있어 응 맘상은 여기로 좀 좋아 맞아요 아니 아 다 일정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약간 머리, 머리 광고처럼. 여러분을 보세요. 안녕. 네 감사합니다.